이번 수업에서는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의 개요, 합성곡층, 풀링층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합성곡 신경망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을 구성하는 합성곡과 풀링 과정을 알아보고 합성곡 신경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합성곡층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합성곡 신경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고양이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어떤 형태의 그림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합성곡 신경망 알고리즘입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뉴런 사이의 연결 패턴이 동물 시각 피질의 조직과 유사하다는 점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요. 개별 피질 뉴런은 시야에 제한된 영역에서만 작게 반응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뉴런의 수용 필드는 전체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크게 합성곡층인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층인 풀링 레이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를 잘라서 합성곡층을 의미하는 컨볼루션층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인 렐루를 넣어주고 중간에 서브샘플링 과정인 풀링을 거치게 됩니다. 합성곡과 서브샘플링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뒤에 완전 연결층인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를 넣어서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 자동차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이미지가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 필터에서 점점 추상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비행기인지 배인지 말인지 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층 신경망증은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망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1차원 배열로 이미지를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완전 연결계층에서는 1차원으로 데이터를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인 이미지를 1차원으로 변형을 해서 넣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넣어 주게 되면 공간적인 정보를 잃게 되어 본질적인 패턴 정보가 유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커질수록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하여 과적합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완전 연결 신경망과 합성곡 신경망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완전 연결 신경망에서 이미지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1차원 벡터로 평탄화해서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1차원 벡터로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소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합성곡 신경망의 경우에는 너비, 높이, 깊이의 3차원으로 배열된 뉴런으로 이미지를 그대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를 유실하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크게 합성곡층과 풀링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합성곡층의 특징으로는 특징 추출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 특징 자동 추출 기능은 이미지에서 부분마다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합성곡 연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합성곡 연산은 특정한 패턴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영어로는 컨볼루션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이런 복수의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합성곡 연산은 커널 또는 필터라는 n 곱하기 n 크기의 행열로 높이와 너비의 곱하기 크기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겹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겹쳐지는 부분의 이미지와 커널의 원소의 값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합성곡 연산입니다. 이미지의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뉴런이 전체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원리로 구현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의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성곡 연산은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을 하여 그 필터와 합성곡 연산을 해서 오른쪽처럼 그 결과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는데요. 합성곡 이미지에서 3x3 크기의 필터의 행렬 앞부분부터 한 칸씩 이동하면서 합성곡 연산을 하게 됩니다. 노란색 이미지 아래 붉은색 글씨로 숫자를 곱하는 연산이 있는데 각 필터에 있는 값들을 원래 이미지 값과 곱하여 더한 값을 합성곡 피처에 반환하게 됩니다. 노란색 필터 부분에 합성곡 연산을 한 결과가 오른쪽 합성곡 피처로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이동하며 계산한 값들을 모아 새로운 피처 맵을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 합성곡 과정을 봤습니다. 이미지가 3차원의 RGB 형태라면 3개의 채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3장의 배열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3x3 크기의 RGB 채널 3개의 채널을 갖는 필터 2개를 적용해서 4x4 형태의 아웃풋 2장이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합성곡 연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 과정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데이터의 각 성분의 인접 성분들을 조사해 특징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데이터의 각 성분의 인접 성분들을 조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파악한 특징들을 한 장으로 도출시키는 과정인데요.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피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추상화해서 특정 층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필터를 통과시켜서 합성곡 연산을 한 결과값이 있는 이 피처 맵을 하나의 압축 과정으로 파라메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그럼 합성곡층과 관련된 기본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은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입력된 데이터상에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내적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터는 작은 필터를 여러 개 중접하게 되면 원하는 특징을 더 돋보이게 연산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와 필터의 채널 수는 같아야 하며 RGB색이 추가된다면 총 3개의 채널을 갖게 되며 커널은 여전히 nxnx1개의 텐서이지만 필터의 차원은 mxnx3이 되어 3개의 커널을 포함하게 됩니다. 스트라이드는 커널의 이동 보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1이라면 한 픽셀씩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며 큰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계산 단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피처맵은 입력과 커널의 합성곡 연산 결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패딩은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주변을 0과 1 등의 특정 값을 사용해서 채우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0으로 채우는 제로 패딩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 사용하게 되고요.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해서 합성곡 연산을 수행할 때 데이터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패딩에는 Valid Padding과 Same Padding 두 가지가 있는데요. Valid Padding은 패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입력보다 출력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Same Padding은 입력과 출력의 이미지가 같게 됩니다. 제로 패딩을 의미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는 Convolution2D의 패딩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습에서 사용할 합성곡 함수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레이어에 Convolution2D로 Convolution2D를 접근을 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필터는 필터의 개수, 커널 사이즈는 필터의 크기, 스트라이드는 이동할 픽셀의 크기, 패딩은 제로 패딩 유무,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학성곡 신경망을 직접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모델을 사용하여 합성곡 신경망 모델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모델을 먼저 만들고 순서대로 연결된 층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 층을 Convolution2D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첫 번째 합성곡 층에서는 입력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필터의 개수, 커널의 사이즈,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액합, 패딩값까지 함께 지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32개의 피처맵이 생성이 되도록 필터의 개수를 32개로, 커널의 사이즈는 3,3으로, 그 다음에 1픽셀씩 이동하도록 스트라이드는 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도록 패딩을 same으로 지정을 했고요. 다음 합성곡 층에서는 필터의 개수를 동일하게 32개로 지정하고 커널의 사이즈는 3,3으로,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1로 설정을 해서 1픽셀씩 이동을 하도록 하며 패딩은 valid로 지정을 해서 출력값이 줄어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한 시퀀셜 층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모델이 실행이 되었고요. 입력값을 150,150에 32개의 필터를 받아서 140,148에 32개의 피처맵을 반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성곡 신경망에서는 패딩을 same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값이 같은데 두 번째 컨볼루션 합성곡 층에서는 패딩을 valid로 지정했기 때문에 커널의 사이즈만큼 이미지의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커널의 사이즈를 3,3으로 지정을 해서 아웃풋 값이 148,148에 32개의 피처맵으로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서머리를 통해서도 출력값이 150에서 148로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 필터의 개수 32개를 지정했기 때문에 32개의 피처맵이 반환이 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플롭 모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든 레이어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은 합성곡 과정을 거친 층에 사이즈를 줄여주는 과정인데요. 장점은 단순히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여주어 학습 속도를 높여주게 되며 노이즈를 상쇄시켜줍니다. 미세한 부분에서 일관적인 특징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억제해 주기도 합니다. 풀링의 종류에는 맥스, 에버리지, 민, 풀링 등이 있는데요. 대상 영역에서 최대값, 평균, 최소값 등을 취하는 것에 따라 풀링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맥스 풀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풀링의 장점은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가 줄어들어 연산에 들어가는 컴퓨팅 리소스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며 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방지해 주게 됩니다. 여기 224 곱하기 224 사이즈의 이미지를 받아서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112 곱하기 112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맥스 풀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 1, 5, 6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뽑는다면 6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할 때 필터의 사이즈를 2 곱하기 2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해서 한 번에 두 칸씩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색이 칠해진 영역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칠해진 영역에서 가장 큰 숫자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진행하게 되면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텐서플로우에 있는 풀링 함수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맥스 풀 2D 기능을 사용해서 맥스 풀링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몇 가지가 있는데 풀 사이즈는 풀링에 사용할 필터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단순 정수 또는 튜플 형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스트라이드는 풀링에 사용한 필터에 이동할 수 있는 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이라면 한 번에 1 픽셋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딩을 두 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밸리드와 same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밸리드는 패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same은 결과 사이즈가 인풋 사이즈와 동일하게 패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합성곡과 풀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르네5라는 모델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네5는 얀루쿤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합성곡과 풀링 과정 후에 완전 연결을 사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인풋으로 32 곱하기 30 이 사이즈의 이미지를 받아서 6장의 피처 맵을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이즈가 32에서 28로 4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필터의 사이즈를 5 곱하기 5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맥스플링을 거쳐서 사이즈가 14 곱하기 14로 줄어들었고요. 다음으로 필터 16장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10 곱하기 1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5 곱하기 5로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곡 과정과 풀링 과정을 거쳐서 피처 맵을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된 피처 맵을 플래튼을 통해서 이렇게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어 완전 연결층에 넣어주고 120개의 유닛을 갖는 레이어와 84개의 유닛을 갖는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10개의 멀티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지금까지 배웠었던 합성곡과 풀링을 활용하여 합성곡 신경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 합성곡층과 풀링층을 같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 과정을 거친 후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서브샘플링이라 불리는 맥스플링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곡층인 컨볼루션 2D층 아래에 맥스플링 2D를 통해서 풀링 과정을 거치도록 모델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합성곡층인 컨볼루션 2D층 바로 아래에 맥스플링 2D를 통해서 맥스플링을 거치도록 모델을 변경했습니다. 컨볼루션층 아래에 맥스플링을 통해서 서브샘플링을 거치도록 했고요. 그리고 플래튼을 통해서 완전 연결층을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를 사용했고 유닛의 개수는 256개로 지정을 해주었으며 저희는 이제 날씨 이미지를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섯 가지 날씨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출력을 5로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 맥스플링으로 해서 비율로 반환이 되도록 모델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셀을 실행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생성한 모델을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서머리를 통해 요약을 해 보게 되면은 입력은 150,150,32 크기로 출력을 갖는 컨볼루션 합성곡 신경망 출력을 일단 출력을 갖게 되고요. 다음으로 맥스플링을 거치면서 크기가 75,75로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터의 개수는 여전히 32개이기 때문에 32개의 피처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다음으로 컨볼루션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즈가 또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패딩을 밸리드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맥스플링을 지정하면서 사이즈가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차원 벡터로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구성을 해 주고 출력층으로 5개의 클래스를 예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성곡과 풀링 연산을 진행하면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가 줄어들어 연산에 들어가는 컴퓨팅 리소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며 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버피팅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모델을 플롯 모델을 통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합성곡층을 통과하고 다음으로 맥스플링을 거쳐서 사이즈를 줄여주며 다시 합성곡 연산을 하고 맥스플링을 한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로 데이터를 1차원 형태로 만들어서 완전 연결 레이어에 넣어주며 히든 레이어를 거쳐 5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출력층까지 구성해 본 것을 이렇게 시각화까지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은 3차원으로 배열된 뉴런으로 이미지를 그대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합성곡 연산과 서브 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며 마지막에 완전 연결층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합성곡 층은 특정한 패턴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필터의 개수, 크기, 스트라이드로 이동할 픽셀의 크기, 패딩 유무, 활성화 함수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풀링은 합성곡 과정을 거친 층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며 노이즈를 상쇄시키고 오버피팅을 억지시켜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